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8호 태풍 끄라톤 관련 미국해양내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해양내기청 GFS를 살펴보면 10월 1일 저녁 7시 18호 태풍 끄라톤은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조금은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바시해업에서 중국광동성 쪽으로 방향을 튼 모습입니다. 다음 날인 10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가 되면 중심기압 974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중국으로 방향을 잡으며 이동하던 태풍은 다시 이번에는 대만쪽으로 방향을 이동하고 있으며 이태만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8호 태풍 끄라톤이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0월 2일 저녁부터 10월 3일 목요일 저녁 무렵까지 대만을 관통죽이던 태풍이 갑자기 세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여도 대만 저녁을 강력한 비바람으로 휘가 물 것 같았던 18호 태풍 끄라톤은 10월 3일 목요일 저녁이 되자 급속히 약화되며 저개압으로 변질되며 구름대가 상층 제투리와 편서풍에 의해 일본까지 길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대만 인근 해상에 마치 언제 태풍이 있었냐고 우리에게 되물어보듯이 태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주 작은 천구헥토파스칼의 저기압 하나만 남중국해와 대만 서쪽 해상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 끄라톤이 10월 3일 저녁 7시 이후 급속하게 열대저개압으로 변질및 소멸되어가며 일본 호카이도까지 길게 구름대를 형성하며 사라지는 모습은 그 원인은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8호 태풍 끄라톤이 급속히 10월 3일 저녁 7시 이후 열대저개압으로 변질되며 길게 일본 호카이도까지 구름대를 형성하며 사라지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태풍의 약화 및 저기압으로의 변질입니다. 태풍은 해양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어 세력을 유지하지만 육지로 진입하거나 주변 환경, 대기와 해수면 온도가 적합하지 않으면 급격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대만에 가까워지면서 육지와의 마찰로 인해 태풍의 중심이 약해지고 점차 열대저개압으로 변질됩니다. 이 과정에서 태풍의 구조가 무너지며 구름대가 길게 일본 저 끝 호카이도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상층 제투류와의 상호작용입니다. 태풍이 약화되면 상층 제투류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제투류는 고속의 바람층으로 약해진 태풍의 구름대를 끌어올려 넓고 길게 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태풍의 구름대가 대만에서 일본 저 끝 호카이도까지 길게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대기 불안정성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이 대기는 여전히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잔여 수증기와 에너지가 구름대를 유지하면서 일본까지 길게 이어진 구름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안정성이 남아있으면 구름대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편서풍의 영향입니다. 태풍이 약해진 후에도 중위도에서 발생하는 편서풍에 의해 남아있는 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편서풍이 태풍의 잔여 구름대를 일본 북부 호카이도까지 끌고 가면서 구름대가 호카이도까지 길게 이어진 모습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18호 태풍 끄라톤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오늘 화요일 저녁 7시 미국 해양대기청과 똑같이 유럽중기예보센터 역시 태풍은 중심기압 971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서쪽 중국 광중석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중국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10월 2일 내일 수요일 저녁 7시가 되자 태풍은 다시 대만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990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대만을 관통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 해양대기청과 마찬가지로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도 길게 일본까지 구름대가 보이는데요. 이거 좀 불안합니다. 유럽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혹시 태풍이 소멸되는 건가요? 이 모습은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태풍이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한번 보면 10월 3일 목요일이 되자 역시 미국 해양대기청과 똑같이 유럽도 똑같은 예측을 하는데요. 대만을 관통하고 쭉 뻗어나가던 태풍이 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역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해양대기청과 마찬가지로 유럽 역시 태풍이 약화되면서 길게 구름대가 일본 호카이도 인근까지 늘어진 모습인데요. 드디어 10월 1일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는 드디어 10월 1일에는 같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가 되며 미국 해양대기청과 마찬가지로 유럽중기예보센터 역시 언제 태풍이 대만을 휘감았어? 라고 질문을 하듯이 대만 앞에 태풍의 모습은 없이 고요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제 10월 1일이 되면서 화요일이 되면서 태풍의 예상 진로와 태풍의 상황은 거의 윤곽이 보이면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대만을 지나치며 열대저기압으로 변질 소멸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태풍의 약화 및 저기압의 변질, 그 다음에 상층 제투류와의 상호작용, 세 번째는 대기의 불안정성, 네 번째는 편서풍의 영향, 이 네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는 대만을 지나치다가 태풍이 열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며 일본 호카이도까지 길게 구름대를 형성하며 사라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